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제 가방에 뭐 있는지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가방에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기러기 아빠거든요 아내랑 딸이 제주도에 살아서 오늘 제주도 내려가는 날이라 평소보다는 조금 짐이 크기는 해요 그냥 지갑입니다 장지갑인데 인터넷에서 3만원인가요? 사실 저도 명품지갑을 너무 갖고 싶은데 10년 썬 것 같아요 언젠가는 명품지갑을 사야지 했는데 막상 공항 같은 데 가서 명품지갑을 잡으면 되게 비싸고 한 50만원 70만원 해서 에잇 이름도 여기 밖에 있어 보면 내가 되게 유치한 거잖아 원래 명품이야 굉장히 잘 쓰고는 있지만 교체대상 1호 이거는 그냥 저희 병원 은행 결제하는 것들 뭐 usb 생상 열쇠 집 키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는 열쇠 끄럼이라 담배를 끊었거든요 담배를 끊어서 은단하고 이런 약간 먹을거리들? 자동차 키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출근할 때 경제신문은 요새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본지 좀 됐는데 네일경제 신문 구독하고 있어요 한 6,7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승구 팀장님이 추천하신 저는 병원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인이기도 해서 dbr이라는 잡지 있어요 이거는 본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3개월? 되게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논문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팀장님이 부탁해서 읽고 있어요 모발 의사잖아요 모발 의식 3개 잡지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좀 작은 가방에 요렇게 넣어 먹고 다니는 게 일단 일반적인 오늘은 제주도가 아니라 뭐 옷가지더라구요 아이패드는 되게 구형인데 전자책 읽을 때 많이 써요 제 책방 그때 만화책방만 보여드렸구나 저 책방 책도 꽤 많거든요 책인 거답지 않게 잘 되게 많이 읽어요 책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읽거든요 저는 예스24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또는 자지개발 포장업들 많이 읽어요 비행기 타면 귀 아프잖아요 헤드폰 쏘니까 요거 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조금 여름에는 땀 차는데 비행기 탈 때는 요런 그 노이스리스라는 뭐라죠? 촌스러운 우리 가족들은 쓰면 뭐 토할 것 같다고 그러고 약간 저는 되게 세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품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했는데 피부가 되게 부슬부슬해지더라고요 근데 안 써본 분들은 요런 거 한번 써보세요 요정도입니다 신용카드 챙겨야죠 핸드폰이겠지 뭐 핸드폰이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비행기 탈수는 대중교통 특히 이용할 때는 많습니다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말도 안 걸리고요 신용카드 핸드폰 챙기고 요렇게 해서 나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류애아 장표입니다 딱히 의사의 가방이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쓰는 카메라가 두 개인데요 기본적으로 쓰는 일반 LTSLR이고요 뭐 여러 용도로 쓰려고 단렌즈 카메라 하면 항상 이렇게 뚜껑은 개칠인데 제가 평소에 쓰는 포마드를 항상 넣어서 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요즘에 핫한 에어팟 프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수술을 좀 더 편안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비절개는 수술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날 좀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체어를 개조를 해보려고 지금 선동 드라이버 세트 보험처럼 매일 들고 다니는 건데 샤오미 드라이버 세트예요 이거만 있어도 어지간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열 수 있거든요 요거는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물건이라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의자가 또 제 손에 걸려서 또 도착될 예정입니다 음 수술 시간도 물론 짧아지겠지만 그 짧은 시간도 더 편해지실 것 같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쓰는 게 한 개 더 있긴 한데요 조금 더 크고 다양한 걸로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버 비츠가 총 24개예요 24개씩 꺼내서 착 끼워주면 네 딱 돌릴 수 있죠 이거만 있어도 아니폰이든 어디가는 폰 다 열 수 있고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새로 산 물건들 소지품이 제일 간단해서 뭐 저는 뭐 없네요 그리고 이븐 리더 같은 걸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야죠 저는 카메라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물론 휴대폰에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뭐 아직까지도 센서 크기 문제도 있고 또 렌즈 스펙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일상적으로 보는 풍경을 조금이라도 좀 기억에 남게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여전히 이런 작은 컴팩트 카메라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하다못해 최근 하다가 하늘이 예뻐도 한 번 찍고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휴대폰 말고 카메라 한 번 써보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애우 인재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한 번 준비한 건 없고요 원래 가지고 다니는 대로 보건병원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방탄커피를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냥 커피에다가 기버터라고 해서 첨정소에서 나온 버터를 한 번 더 가을에서 깨끗하게 넣는 것 같은데 그 버터를 넣고 그다음에 코코넛 올리나 아니면 엔시티 올리라고 해서 그... 집안에 사슬이 좀... 지금 출근할 때 항상 마스크 아이패드인데 크림연스 같은 것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전자면도기구요 훨씬 편해서 한 번 갖고 가는데 두 번은 항상 여분으로 단백질 파우더랑 BCAA라고 해서 운동하기 전에 먹는 건데 갖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물 넣어서 흔들어서 먹습니다 원래 향수 살면서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었는데 일하다 보면은 좀 땀나고 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불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치연물 이건 왁스고요 이거는 이거 무선으로 되는 타투 머신인데 요즘 유명한 타투이스트 분들 만나서 좀 배우고 있거든요 점 자체가 결국에는 없어진다라든지 타투는 퍼진다라든지 이런 게 지배적인 어떻게 보면 생각이었는데 절대로 이제 안 퍼질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점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유명한 타투이스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진짜로 그게 안 변했는지 배우려고 만나서 기술 교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추천해주신 머신입니다 점 찍은 것도 연습해보고 실제로 그림 그린 것도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디크림도 원래 마스크 없이 촬영 같은 화면 쓰려고 이건 마우스피스인데 요즘은 저는 잘 안 띄는 거예요 스파링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손 다치면 안 될까 봐 공진단 몸에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한번씩 챙겨서 넣어놨거든요 여행 갈 때마다 한번씩 쓸 수 있게 나오는 로션 같은 거 다 챙겨놓고 공진단 손톱 것도 있고 칫솔 것도 있고 이것도 약간 몸에 좋다고 이거는 타투하고 바르는 비타민 들어있는 바델린이라서 미국에서 나온 거고 요즘 타투이스트들이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지 한번 보려고 갖고 있었는데 이거 좀 오래돼서 지저분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싹 씻어야 된다 이게 아까 그 타투 머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앞에 바늘을 꽂히고 소리가 거의 안 나거든요 진동이 이게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무산머신이 이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스테로이드 연구인데 발목 부위에만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건 보혼병인 거 같아요 온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혼병 자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바꿔가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 같아요 원래는 시간 많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린 닭가슴살 그냥 천재들 사파봐요 그래서 장식 때문에 샐러드랑 같이 타퇴소가 없는데 그걸 못 바꿔오는 날이나 아니면 일단 제가 평소에 평소에 컴퓨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